공공근로사업이란 정부가 실직자를 공익성 높은 업무에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인데요. 마포구는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구가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키우는 사업인데요. 총 13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선발된 참여자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정보와 추진, 사회복지 향상, 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경험을, 저소득 실업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제공해 근로자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